이렇게 보면 가치투자에 치트키가 있다면 좋은 경영자를 발굴하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2차는 조심해야 되는 영역이요. 옥석 가려야죠. 방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에서 이어지는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주식을 매도 없이 계속 보유해야 할지를 판단하는 팁으로 책에서 이마트 사례가 있던데 지금 이미지도 뜨고 있는데 어떤 걸까요? 성장기랑 성숙기, 세태기랑 같이 해서 얘기해 주시던데 이마트는 옛날에 이름이 신세계였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회사였고요. 제가 96년도에 월가를 보기 위해서 남들 다 유럽 백랑계 갈 때 혼자 뉴욕을 갔습니다. 뉴욕을 가서 두 달 동안 생활을 했는데 그때 월마트, K마트 이런 데를 처음 가본 거예요. 거의 말해 할인점이라는 건데 96년에 처음 가봤거든요. 와 근데 정말 쇼핑의 신세계? 근데 우리나라를 보니까 신세계라는 주식이 이마트를 한참 이제 초기에 하고 그때 제가 분당에 살았었는데 분당에 이마트를 자주 갔거든요. 굉장히 잘 되는 거예요. 그때 막 셔틀도 돌리고 이럴 때라서 할인점이 그때부터 이마트에 관심이 안 갖고 주식을 사서 재미를 쏠쏠하게 봤는데 진짜로 달리기 시작한 거는 2000년대입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2000, 금융위기 전까지?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이라는 게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쫙 달렸죠. 그때 보면은 이익도 매출도 계속 가파르게 늘었고요. 그게 굉장히 쉬운 거였습니다. 그냥 점포만 깔면 됐었습니다. 이마트를 계속 내면은 그냥 매출과 이익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익과 비례해서 주가가 올랐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역시 주가는 이익을 따라간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중간중간 붙임은 있었지만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포화에 다달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온라인 쇼핑으로 사람들의 구매 행태가 바뀌기 시작을 하면서 정체기를 걷게 됐고요. 그리고 그게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가면서 쇠퇴기로 들어가는 지금은 이제 쇠퇴기라고 어떻게 보면 볼 수 있죠. 점포 출점도 지금 못하고 있고 이익도 잘 안 나오고 있으니까요. 명백하게 이게 드러납니다. 이게 영업이익률도 그렇고 명백하게 숫자로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이게 제가 이걸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 이마트를 처음에 월마트를 보고 샀어요. 그러면은 100% 먹고 파신 분도 있고 200% 먹고 파신 분도 있고 더 빨리 파신 분도 있고 여러 이제 종류가 있겠지만 가장 좋은 건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근거로써 이익의 추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기본적으로는 생의 주기라는 게 있는데 사람이랑 똑같은 거죠. 키가 크는 시기 정체하는 쇠퇴 시기가 있는데 그 성장기에 노인하는 어렵은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가급적 안 파는 게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 관점들을 책에다 제시를 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생의 주기의 관점에서 보고 성장기가 유지되는 동안 매수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드리고 싶은 대표적인 케이스로 제가 이마트를 너무 극적으로 사실은 이익과 주가가 거의 동행해서 움직이는 게 보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나마 신세기 같은 경우에는 매장 출점이라는 지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점포당 매출액을 계속 줬거든요. 그러니까 점포당 매출액이 계속 늘고 출점을 하면 성장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있는 한 사실 주식을 팔아야 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게 뭔가 정체해서 팔더라도 심지어는 조정을 받아서 여기에 팔더라도 초창기에 후딱 팔아버린 것보다는 더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컨대 이제 FNF 같은 경우도 비슷한 수준으로 달리고 있잖아요. 중국 점포를 0개에서 시작해서 지금 800가까지 늘렸단 말이죠. 그러면 점포를 느는 한은 사실은 이 성장기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언젠가는 정체기가 오겠죠.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그게 어떤 분은 2,000개라고 생각하면 2,000개 도달에 가까워졌을 때가 정체기라고 판단해서 팔 수 있을 거고요. 난 그 정도는 아니고 한 1,200개 정도 가면 끝일 것 같아. 라고 하는 분들은 그때 가서 팔면 되겠지만 핵심적인 건 한 3,40% 올랐다고 좋다고 파는 그거는 합리적인 매매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점포라면 오히려 점포 개설수가 정체되거나 했을 때 주가가 그때부터 좀 떨어지더라도 그때 팔아도 충분할 수 있겠네요. 김작가TV 채널에 투자했다면 50만에서 100만 갈 때까지는 작가님과 계약했던 이익 분배 계약을 해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조금 올랐다고 와서 난 이거 돈으로 바꿔줘. 라고 하면 김 작가님은 아이고 이게 웬 재수냐 이렇게 자사 좀 매입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분은 이제 그 이후의 기회를 놓치게 되시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좀 정체기에 들어간다 라고 하면은 각자 판단을 할 수 있을 텐데 한참 그 지표가 늘고 있을 때는 최대한 매수를 좀 늦춰서 생각하시는 것도 결과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여기 영업이 어쨌든 여기서는 정체했다고 오히려 올랐잖아요. 네. 여기도 매출액은 계속 올랐잖아요. 여기는 이제 정고점 대비 왔고 여기도 많이 올랐는데 네. 주가는 왜 아 이거는 저희가 원래 신세계라고 하는 데가 신세계 백화점과 이마트를 통합해서 갖고 있는 회사였다가 나중에 이게 분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분리한 상태로 하면은 과거 지표를 꺼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마트와 현재의 신세계를 합쳐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치고 올라온 건 백화점이 올라가서 올라간 겁니다. 지금 신세계 얘기해 주셔서 또 다른 신세계 한 번 좀 주별려고 하는데 광주 신세계? 네. 투자 원금의 안정성과 적당한 수익성을 위해서 뭘 해야 하는지 그 사례로 광주 신세계가 있다고 이건 어떤 사례였죠? 이건 제가 알기로는 이 책의 공통 저장인 김민국 대표님의 사례였죠. 네. 김민국 대표의 사례고 그리고 내부의 어떤 애널리스트가 처음에 아이디어를 줬는데 김대표가 광주 출신이다 보니까 나 거기 잘한다 이렇게 그냥 공부를 안 해도 줄줄줄줄 왜 그 신세계 백화점이 좋은 입지고 잘 될 수밖에 없는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갖게 됐고요. 이게 이제 가치 투자의 사례로 좀 적정하다라고 하는 건 일단 원금의 안정성이 확실한 회사였습니다. 백화점이 생각보다 현금이 잘 도는 소위 말하는 임대업에 가깝습니다. 그냥 입점 업체들의 매출액의 일부를 한 30에서 40%를 수수료로 갖고 오거든요. 그리고 재고 부담도 안 지고 그냥 공간을 내주는 이유로 받아오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 좀 오프라인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흑자만 계속 나면은 현금이 계속 내부에 쌓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광주 신세계가 현금을 거의 시가총에 육박할 정도로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뭐 확장을 안 하는 아쉬움은 있죠. 뭐 인근에도 내고 했으면 아마 현금 대신 백화점이 더 있었겠지만 그때는 이제 광주에 머물러 있으니까 현금이 계속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주가 하락을 크게 볼 만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저평가된 회사라는 건 너무 명백하게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 회사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느냐 하는 거였는데 이익이 늘어나는 부분에서는 김대표가 이제 김대표와 같이 이제 탐방 갔다고 하면서 되게 명쾌하게 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광주 시민들이 우외로 소비를 좀 많이 한다. 근데 그 소비를 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다. 네. 별로 없는데 그 중 하나가 이제 신세계 백화점이고 앞에 이제 아파트 단지도 들어오고 그리고 광주는 고속터미널이 중심이다. 시의. 그게 주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근데 고속터미널이 있거든요. 신세계 백화점이. 대구랑 똑같군요. 네. 똑같습니다. 동대구역에 신세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먼저 이제 있었던 거 이건 여기는 기차역보다는 버스 터미널에도 중요한 곳인 거죠. 대구는 여기도 중요한 거고요. 그런 차이가 이제 있고 그리고 이 이마트와 백화점을 같이 갖고 있었습니다. 광주에서.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쏠려있는 포트폴리오가 아니었는데 이 중에서도 그때가 이제 금융위기 직후였기 때문에 이게 소비가 이거보다 더 나빠질 수는 없고 이게 좀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그때 럭셔리 제품이라고 하는 게 쓰는 사람들은 또 계속 쓴다. 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업사이드를 재서 지금 보면 큰 욕심은 없었고요. 언제 오를지 모르겠지만 두 배 정도 올라가면 그래도 여전히 싸니까 두 배 정도는 노려볼 수 있지 않겠냐. 한 3년에 한 두 배? 빠질 여력은 적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고 들어갔는데 운이 좋게 좀 생각보다 빨리 올랐습니다. 익절 다 하셨나요? 이런 그냥 저평가 종목은 그냥 저평가가 해소되면 저희는 매도를 그냥 합니다. 익절을 아주 회피하게 했는데 핵심적인 건 이 주식을 갖고 있는 동안 마음이 정말 편했어요. 떨어질 가능성은 너무 적고 심지어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렇게 영업이익을 벌면 현금 보유량이 시가총익을 넘어가겠더라고요. 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재밌겠네. 한번 보자. 약간 이런 오기 아닌 오기로. 그게 결국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떨어질 가능성이 적으니까요. 근데 뭐 때문에 올라갈지는 사실은 알기가 힘들었는데 마침 경기도 좀 살아나고 그리고 가끔씩 또 광주 신세계는 이게 정흥진 부회장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어서 뭐 어떻게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가끔씩 나오거든요. 그게 또 여러 가지가 좀 겹치면서 좀 빠르게 익절을 할 수 있었는데 이런 저평가 종목은 저평가 해소되면 그냥 저희는 팝니다. 또 대표님 제가 알고 있기로 위인전도 많이 보시고 탁월한 경영자를 찾는데 관심이 많은 걸로 아는데 지금 현재 현존하는 이제 CEO 중에서 한국에서 한 명 미국에서 한 명 조금 위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일단 미국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존하는 CEO 중에서는 사실 팀쿡이 처음에 우려 대비해서 정말 잘하고 있는 걸로 처음에 이제 잡스를 대체할 수 없다. 네. 대체 불가다. 마이클 조던이 빠졌는데 뭐 피펜으로 되겠냐. 약간 이런 식의 느낌이었는데 생각보다 잘했고 특히나 잡스에게 부족했던 어떤 주주 정책 주주 한원책 같은 부분도 정말 모범 사례로 나올 정도로 발행 주식의 40%를 소각을 해버렸으니까요. 양쪽 면에서 부족함이 없었고 그걸 알아본 그 오해 팀쿡은 잡스를 대체할 수 없다는 명제에 반대로 베팅한 버핏에게 큰 수익을 가져다 준 그런 케이스에서 현존하는 사람은 그렇고 왜냐하면 미국에서 그런 경영자를 제일 잘 알아본 사람은 사실 버핏이거든요. 이분이 팀쿡이 나오기 전까지 가장 물고 빨았던 사람이 톰 머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조그만 케이블 회사를 캐피탈 시티즈라는 회사를 키워가지고 결국은 ABC라는 큰 공중파 회사랑 합병도 하고 결국에 디즈니까지 팔게 해서 버핏에게 어마어마한 이익을 갖다 준 사람이고 주총할 때마다 제일 앞자리에 앉혀서 칭찬도 하고 계속 찬사를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 투자 커리어에서 최고로 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현금의 재발견이라는 책에도 들어가 있는데 그걸 쭉 읽어보면 가치 투자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경영자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에서 톰 머피를 둘 수 있고 제가 한국에서 이런 사람을 봐려면 저는 버핏으로 빙의해서 한국에서 나의 톰 머피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사실 제가 알만한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메슬람이지 않습니까? 메리츠 이슬람? 메리츠 그룹이 보여줬던 어떤 퍼포먼스 주주에 대한 태도 그리고 경쟁사를 상대하는 방식 내부 조직을 운영하는 이런 거에서 저는 한 10년 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지만 불만이 있었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불만을 넘어서 내가 해도 이거보단 절대 잘할 수 없다. 잔소리를 할 만한 여지가 거의 없다. 그런 생각이 들면 버핏이 톰 머피를 보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혼수들 부분이 없다. 계속 했으면 좋겠다. 이 사람 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계속 사장을 했으면 좋겠다. 나의 마음이 합판자다. 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그 평가를 했을 텐데 저도 그 비슷한 생각을 들게 하는 분이 그 메리츠 금융그룹의 경영진들 김용범 부회장님 그리고 알렉스 부회장님 두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톰 머피아 저는 사실 이 두 분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경영진은 당연히 기업에서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겠죠? 그럼요. 어떻게 보면 가치 투자에 치트키가 있다면 그 치트키 중에 하나가 좋은 경영자를 발굴하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만 딱 발견하면 그냥 묻어놓고 그냥 놀러 다니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알아보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걸 알아볼 때까지 많은 공부와 시간이 필요해요. 진정한 친구인지를 알아보는데 시간이 들어가는데 나랑 아무 관련이 없는 친분이 없는 사람을 판단하려면 시간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거의 결론이지만 이 결론을 손에 얻는 순간 사실은 이거는 거의 치트키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가장 핵심적인 부분 모든 지표는 다 경영자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제가 2002년도 한국형 가치 투자 전략이랑 2023년에 나오는 한국형 가치 투자의 가장 큰 내용상의 차이? 가장 깨달음의 폭이 컸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경영자를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사실 그때는 좋은 경영자 기준이 뭔지도 잘 몰랐고요. 그래서 그냥 당시에 좀 유명하신 분들 책에 올려놓고 분량도 되게 짧아요. 경영자 편은 오히려 되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설프게 아는 척하지 않아서 그 이후로 다양한 경영자들 만나고 저만의 기준을 세워보고 그러면서 내렸던 결론에 가장 큰 진보가 있었던 게 이 책에서의 경영자 파트입니다. 아까 전에 성공 투자를 아쉬운 투자 여쭤봤었는데 그건 책에서 나왔던 사례 말씀해 주신다고 하고 최근 사례 한 두 개 정도 말씀해 주신다면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크게 오른 종목이 거의 없었어요. 그나마 이제 주식들이 좀 덜 빠져서 그나마 좀 선방했다 이 정도였는데 작년에 이제 좀 신규 매수를 해서 좀 재미를 본 케이스 게다가 또 이해하기 쉬운 그런 종목들이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오리온입니다. 일단 오리온에 대해서는 좋은 경영자가 경영하는 여전히 성장 중인 회사라는 인식을 원래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문제는 가격이거든요. 그냥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이제 해외 수출을 하는 제거 업체인데다가 중국에서 워낙에 입지가 확고하고 그래서 늘 밸류에이션이 조금 높은 편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떤 계기에서 좀 싸질 때를 노려야 됩니다. 작년에 뭐 전반적으로 많이 빠지기도 했지만 일단 오리온은 러시아에 수출을 하는 회사거든요. 러시아 공장이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4, 5년 전에 러시아에 여행 갔었거든요. 오리온 공장을 혹시 탄 마을 러시아 횡단열차 시베리안 그걸 타는데 중간중간 서잖아요. 매점에 오리온 초코파이를 보셨군요. 봤습니다. 러시아의 비중이 꽤 있는 편이고 게다가 공장까지 새로 짓고 있었던 와중에 전쟁이 터진 거죠. 그렇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다 보니까 그때 또 막 해외 업체들이 철수하고 이러면서 오리온도 타격이 있을 거다 시장의 시각이 있었습니다. 주가가 빠졌죠. 근데 평소에 사고 싶던 회사니까 빠진 김에 탐방을 한번 가봤습니다. 용산에 가면 옛날 공장 푸름한 바로 옆에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마포구 용산 삼각지 쪽 넘어가는 데 있죠. 거기를 오랜만에 가서 물어봤는데 처음부터 러시아에 타격이 없다. 공장도 잘 돌 거고 오히려 판매가 잘 되고 있다. 생각해 보니까 아니면 전쟁이 났다고 해서 초코파이를 갑자기 끊거나 이럴 것도 아니고 아 그렇구나. 근데 그것만 해결이 되면 나머지는 핑계 댈 게 없는 거예요. 일단 비용 관리도 너무 타이트하게 잘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허인철 대표님이 정말 좋은 신제품을 내서 광고 없이 그리고 양을 좀 푸짐하게 해서 가성비 좋게 하는 전략을 쓰고 계셨는데 지금 트렌드에 잘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소비자들의 인심을 대신 가격을 낮게 유지하고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원자재 가격이 좀 오르기 시작을 했는데 오리온은 안 올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조금 불편한 거죠. 올려야지 이익이 좀 늘어나서 안 그러면 이익이 빠질 텐데 최대한 본인들이 아껴보고 이익을 유지하고 그래도 안 되면 올리겠다.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다시 빠지면 가격을 안 올렸으니까 점유율이 늘어나 있을 거 아니에요. 늘어난 데서 원자재 가격이 빠져도 좋고 도저히 못 버티겠어서 가격을 올려도 시장에 반영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도 주가가 좋은 반응을 보여줄 거고 이건 좀 꽃놀이패다. 이래서 빠졌을 때 샀었는데 이후에 그래프를 보시면 이 장이 최악의 폭락장이 맞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상향을 꾸준히 하고 있잖아요. 그 오해들이 점점 풀리고 좋은 숫자들로 증명을 하고 그러면서 안정적으로 원상복구가 되는 결과적으로 아직은 답이 다 나온 것도 아니고 저희가 산 가격에서 한 20% 정도 올랐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이 회사 계속 현재 진행 인도도 진출할 거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우상향하는 주식을 적절한 시기에 잘 판별을 해서 마침 탐방도 가서 잘 의사결정을 해서 내렸던 케이스라서 좀 참고해보시면 좋겠다. 오리온의 장점은 충성도 높은 제품을 보유한 거랑 그 다음에 신제품 치트로 제품 확장하고 그리고 러시아는 인도는 이렇게 지역을 확장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것들 작년에 한정에서는 그런 제가 매매 타이밍에 대한 리서치는 평소에 하고 주가는 빠질 때 산다라는 어떤 저희의 근무 신조를 보여주는 거인 거고 사실 돌아가면 이 오리온이 제가 워낙 좋아하던 회사에서 이게 한국형 가출자 전략에도 사례로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그때 이후에 주가 상승은 제품 확장 지역 확장 이런 거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 거죠. 또 다른 사례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음식료인데요. 롯데칠성입니다. 롯데칠성 롯데칠성인데 이거는 오리온은 좀 연초에 샀고요. 롯데칠성은 장 많이 빠지고 난 이후 9월 이후에 샀는데 이때쯤 말씀하신 거예요? 네. 이때 빠졌을 때 이때 샀습니다. 이것도 역시 리서치는 평소에 하고 주가는 빠질 때 산다는데 이때 주가가 빠진 거는 시장 자체가 빠지면서 같이 빠진 거죠. 이 회사에서 본 거는 아이디어가 여러 가지였는데 제일 컸던 거는 어느 날 제가 제가 콜라를 하루에 한 두 캔 정도를 마시거든요. 그걸 이제 오리지널로 먹으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제로를 섞어서 마십니다. 당연히 이제 코카콜라 제로를 우리 또 워낙버 버핏에 영향을 받아서 근데 어느 날 제가 신제품이 나오면 좀 사 먹어 보거든요. 어느 날 제가 펩시 제로를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딱비리 펩시가 좀 뭔가 달라졌다. 펩시 제로는 정말 일단 옛날에는 무조건 걸러야 되는 콜라 정말 맛이 없었거든요. 와 너무 달라진 거예요. 다시 보게 됐는데 이 회사가 모든 기존 음료수를 다 제로로 만드는 걸 봤습니다. 펩시뿐만 아니라 칠성사이다 제로 탐스 제로 최근에는 밀키스 제로 실론티 제로 다 바뀌는데 마침 트렌드가 헬시 플레저라 그래서 마시긴 마시는데 좀 죄책감이 없이 마시고 싶은 트렌드에 딱 맞아 떨어지면서 숫자가 튀어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되게 좋은 게 확장이 되게 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연구개발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칠성사이다 원래 만들던 거에서 그냥 감미로만 넣고 당만 빼면 되는 겁니다. 쉽게 쉽게 나올 수 있는 거죠. 회사가 폼을 이제 제대로 잡았구나. 그게 메인 아이디어였었고요. 아이 성장에 한동안 갈 것 같다. 코카콜라를 좀 더 압도할 수 있는 구간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 와중에 이제 샀죠 저희가. 이거 데피네이저에서 만든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 요마탄 거래라는 아니신 거잖아요. 이거 엄청난데 이거. 그럴 수도 있고 워낙 거래가 그렇게 많이 되는 종목 아니여가지고 그러니까요. 누군가 들어왔네. 예리하신데. 이 기간 중에 샀는데 그때 저희가 리서치에서 다 밝히지 못했던 게 처음처럼 세로에 대한 이슈였습니다. 그러니까 제로탄산까지는 결론을 냈고요. 그리고 일단 샀는데 제가 여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리서치에서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희미한 것 중에 하나가 세로였거든요. 근데 세로가 잘 모르겠다. 이거는 그냥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했는데 반응이 의외로 뜨겁게 바로 오는 거예요. 그게 당을 빼고 대체 감미료를 넣은 일종의 제로슈가 소주거든요. 그게 히트를 치니까 이게 생각보다 좀 빨리 올라가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진로이즈 백도 이제 똑같이 대응을 하고 이러면서 지금은 조금은 정체 중인 상황인데 결국 그 제로라는 아이디어 그리고 이후에 나오게 될 필리핀에 있는 펩시 콜라가 사실 롯데치성 자회사입니다. 그것도 이제 지금 이익이 좀 많이 안 나고 있는데 그것도 좀 손을 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얘도 원재료 인상에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가격을 많이 올렸어요. 작년에. 근데 또 원재료 가격이 좀 하향 안정화되면 그것 자체만으로 이익이 올라갈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한꺼번에 복합이 돼 있어서 제가 이 롯데치성을 말씀드린 이유는 일단 이것도 역시나 오리온과 마찬가지로 어떤 매수 타이밍 그리고 리서치 단계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그 이후에 확인한 것들 저희가 어떤 요소들을 보고 접근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또 한 가지는 롯데치성 그냥 가치 투자들이 입만 열면 얘기하는 사례인데 그게 다 언제적 얘기냐면 이제 2000년 2001년 아주 오래된 얘기거든요. 5만원에 사서 100만원까지 갔다 뭐 이런 건데 너무 오래됐잖아요. 실제로 최근까지 작년까지 롯데치성을 사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이 회사가 그렇게 막 그 이후에 잘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지는 못했었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추억의 롯데치성을 다시 샀다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좀 부여를 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성공 사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2000년 얘기하지 말고 2000년 차트 보면 무시무시하죠. 사실은. 근데 그 이후엔 계속 정치였거든요. 다른 가치투자 하시는 분 김작가TV 나오신 분도 요즘 관심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사셨는 건지 관심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디어가 여러 가지가 중첩이 돼 있었고 좀 더 확장해서 얘기를 드리면 요즘에 롯데칠성 롯데제가 약간 이런 롯데 음식료 계열들이 뭔가 변화가 상당히 좀 감지가 돼요. 예를 들어 롯데제가 이제 웰푸드로 이름이 바뀔 텐데 롯데푸드랑 합병을 했거든요. 옛날 롯데삼가 그리고 롯데가 철저하게 내부 승진 위주에 인사를 합니다. 장기 근속하고 이번에 롯데제과에 LG생건에서 차석용 부회장님 다음간의 2인자가 포스트 차석용이라고 불리는 분이 롯데제과로 스카우트해서 왔거든요. 아니나니까 뭘 계속 발표하시면서 하시더라고요. 관심이 좀 갑니다. 뭔가 변화의 조짐이 좀 있어요. 갑자기 궁금한 게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석에서 얘기하시면 제가 알기로 종목이 되게 겹치잖아요. 뭐 그런 경우가 많이 그게 많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경우가 뭐 어떤 분은 슈퍼게임이 만약에 어떤 분은 자성원지수 대표라면 겹치다 보면 어쨌든 누군가는 파는 시점은 사는 시점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 먼저 팔면 이게 어쨌든 물량이 많으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일단은 뭐 불문율은 매매에 대한 그런 얘기는 하지 않는 그게 불문율인가요? 그냥 아이디어 정도만 공유를 하지 그리고 너무 잘 아는 거죠. 각자의 구간이 다르고 그리고 어떤 대안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이 회사는 별개로 또 팔 수도 있는 문제고 굉장히 다양한 상황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물량 때문에 못 올라가는 주식이면 애초에 사면 안 되는 거죠. 생각보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하지 않고 다양한 경우의 수와 다양한 취향이 존재하기 때문에 매매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건 보통은 좀 많이 빠져 있거나 누가 보더라도 매력 대비해서 좀 퍼져 있을 때 이런 때 주로 얘기를 많이 나누게 되는 것 같아요. 옳은 종목을 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얘기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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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